마사와 죽돌이의 아우라 인터뷰 철콩철콩 저희가 특별한 손님을 초대해 봤습니다 모셨습니다 그라비아 모델 한 분을 모셨어요 아마 그 뉴스에서 하카세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 구글에도 나오죠 그 검색에서 나오는 그 사진의 그분이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텔레그램 채널 거기에도 저희가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모셔봤습니다 글로벌 니홍고 교육국 방금이 글로벌 일본어 교육방송인 아브라이 니홍고 수준에 맞게 저희 검을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렇죠 일본에서 사진집 DVD를 11개나 내신 분입니다 프로페셔널이죠 하카세 마이앵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여긴 교육방송입니까 됐어요 모췄용 됐어요 하카세 마이상 오이코츠 됐을까 나이예요 한국 나이 싫어요 그렇네요 한국 나이로는 플러스 2가 되죠 네 맞아요 그렇구나 일본 나이는 아니에요 한국 나이는 스물아홉 살이에요 그러면 근데 그걸 밝혀도 되는 건가요 연예인 나이는 일본에서는 밝히고 하시는 건가요 밝히? 아 일본에서는 하카세 마이상의 도시의 팬たち가 고존지ですか 물론知ってます 아 知ってます 秘密じゃない 秘密 아니에요 일본에는 別に この 요호가 秘密じゃない 秘密では ないです 일본에서 요즘은 크론 나이 아 이론 나이 Around 30 인기에요 Around 30 Around 30 아라사 って言うんですけれど Around 30 세대 아 Around 30 Around 30 Around 30 아라사 아라사 って言うんですけれど 아라사って 何ですか Around 30 の言葉 아라사 아 単語を短くしたんですね 략語ですね 응 아라사 아라사 세대 요자가 인기 있어요 아 그러면 지금 Around 30 세대가 뭐야 그러니까 그 30 이 근처 세대가 가장 인기 있다고 하시네 그냥 단지 나이가 29 30 31 그 정도 나이 때 그러니까 지금 자랑하시는 거지 자기 나이들 가장 인기가 있다고 맞아요 알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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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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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카세가 이제 패밀리 네임 성씨죠 미순네요 이름이 네임이 마이 마이상 29 야 좀 마사오님이 방송하면서 원래 이런 분이 아니신데 이렇게 말을 더듬고 얼굴이 빨갛게 되고 긴장하시는 걸 처음 봤어요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 지향하고 있는데 네 언젠가 우리가 보이는 라디오를 하겠다 우리끼리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아닌 게 참 다행이에요 전체적인 니들은 보이는 라디오였으면 좋겠지만 저는 오늘 보이지 않아서 좀 좋네요 그러니까 어제 그 마이 씨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방송에서 저번에 저희가 만든 예고폰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마사오님이 세라복을 입고 나온 그것도 보여드려서 이분이 되게 위험한 분이라고 네 한국에 변태가 있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한국에 변태가 있으면 그건 마사오죠 네 뭔가 우리나라의 특산품 같은 느낌인데 근데 그렇게 말을 해놨는데 마사오님이 아까 이제 스튜디오 밖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젠틀하죠 말도 별로 없으시고 오늘 왠지 좀 떨고 이렇게 이렇게 얼굴에도 홍조가 있는 이런 모습을 얼굴이 좀 내가 봐도 거울을 봐도 좀 빨개 이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제 우리 하카세 마이 씨 상의 다른 정보 또 중요한 정보죠 가나다 노 사이트 시즈레이잖아요 그거는 그라비아 모델이니까 네 중요해요 네 고개하고 있어요 일부러 자신이 소개하지요 네 버스트 93 93 웨스트 60 흡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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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90 네 맞아요 이게 그 이거는 한국어가 서툴러서 잘못 나온 숫자가 아니죠? 실제 숫자 실제 숫자 네 人間ならば 오카시 사이즈 ですよね そうですね できない 사이즈 불가능한 몸매 보통 이거는 보통 우리말로는 그러죠 애니메이션 몸매라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에반게리오네 아스카나 레이나 이런 분들 허리가 60에 가슴이 93에 루팡 3세에 등장하는 미네 후지코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루팡 3세 그러니까요 캐릭터 여주인공 캐릭터 소호 됐으네 라는 몸매라는 얘기를 듣는다고요 네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제 하카세마이 씨가 와서 이제 여러 뉴스가 나왔는데 검색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명칭이 한국에서는 직컵 미녀라고 많이 떠 있어요 물론 니들이 컵라면은 떠올리지는 않겠지 직컵이라 그랬을 때 네 그래서 이렇게 마사원님 말씀대로 좀 현실적으로 이제 좀 불가능한 몸매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청취자들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지만 내 눈에는 내 눈앞에는 복구노 메노마에 대해 펼쳐져 있습니다 자 오늘 그라비아 특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카세마이 양을 모시고 그라비아의 세계에 대해서 좀 질문들을 하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갈까요? 네 들어가죠 그라비아의 어원을 보면 이게 음각판 인쇄기법 볼 뜻하는 프랑스어에서 왔다고 해요 그라비르 에서 왔다고 해요 그리고 사진 요판 인쇄 거기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아이브이 즉 아이돌 비디오와는 다른 개념이죠? 아이돌 비디오? 아이브이 사실은 아이브이 av 아이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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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는 의외로 아이브이라는 말을 모르네요 저는 아이브이라는 말을 아이브이란 말은 아이브이 뭐예요? 아이브이가 아이돌 비디오라고 하는데 아이돌 비디오는 있는데 있는데 av하고 달라요. av는 남자가 있잖아요. 아이돌 비디오는 혼자예요. 아니 그건 아는데 저도 나름 그쪽은 전문가다. 그건 아는데 그라비아 분야와 iv 분야가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까? 그러니까 그라비아 모델로 활동하는 모델이 iv를 많이 찍나요? 네. 찍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라비아 모델이 된 계기가 뭐가 있을까요? 기가케와 난데인가? 기가케와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그란브리 오디션 플라슈라는 플라슈 엄청 유명하죠. 일본의 거의 3대 사진 주간지로 그렇죠. 사진 주간지로 굉장히 유명하죠. 플라슈 미스 플라슈 그란브리 몇 년도예요? 난냉니 2022 2020년도에 미라 2대 니센 쥬니냉 아 니센 쥬니냉 니센 쥬니냉 아 2012년에 그랑프리를 대상을 수상하셨군요. 네. 1등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데뷔 뭐 쥬니냉니 네. 맞아요. 같은 해 2012년에 데뷔를 하셨군요. 그리고 대상을 타시면서 자연스럽게 그라비아 모델이 된 거네요. 네. 만약에 그 그라비아 모델이 되고 싶다. 네. 그런 지망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통로를 통해서? 보통 사무실에 소속사에 네. 네. 하이리ます. 아. 소속사에 들어가는군요. 네. 소속사에 들어가요. 네. 그러면 마이상도 소속사에 들어갔다가 그 플라슈 잡지에 출전하신 거예요? 네. 마니자가. 아. 매니사가 넣었군요. 나 처음에 싫었어요. 왜요? 그라비아 아이돌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보통 탈렌트 배우나 연기나 그냥 지금도 연기나 바라디 망선도 나오고 있는데 그라비아는 생각 안 왔어요. 아. 약간 그라비아 모델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건가요? 뭐 예를 들어서 수영복을 입는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네. 혼자 자신? 지신? 자신?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옛날에부터 가슴이 컸는데 컸는데 컴플렉스. 컴플렉스였어요. 아. 너무 커서 컴플렉스였어요. 아. 지망자났고 때 네. 아. 자랑이 아니라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네. 내 가슴이 큰 걸 안 매니저가 마음대로 응모했어요. 네. 그러게요. 그 매니저분이 좀 이렇게 말하면 웃기지만 마이 씨의 가슴에 되게 높은 평가를 내리신 것 같군요. 저도 지금 그 말으로 매니저가 가슴에 굉장히 자신감을 느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라비아 모델을 하는 직업으로서 어떤 필요한 소양이랄까 그라비아 모델을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이요. 에. 남자가 좋구나 라고 생각하는 지점이요. 가슴이나 엉덩이뿐만이 아니에요. 아. 사슴아. 웨스트. 호리. 네. 엉덩이나 허리. 엉덩이나 허리. 몸매. 몸매. 그리고 표정. 표정. 음.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예요. 모델은. 그런 걸 연기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음. 표경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러면 되게 스트레스일 것 같은데 항상 이제 보면은 저도 마이 씨를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프로다라고 느끼는 게 케이블 방송을 이제 같이 진행하는데 표정이 저희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못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이 씨는 카메라 앞에 보면은 웃음이나 이런 게 진짜 용기자들이 어떤 건지 느끼겠어요. 금방금방 다 바뀌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중국에서 면갑술이라고 그러나 왜 얼굴 슉슉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더라. 병검술. 병검술 하듯이 아까 우리가 카메라를 찍을 때 사진을 찍을 때 표정이 슉슉슉 바뀌셨어요. 아 그런 거. 그러니까 마사우님이랑 별로 사진 찍기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발짝 웃으시면서. 아까 저는 저랑 마이 씨랑 같이 둘이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나중에 채널에 올려드릴게요. 오늘 마이 씨 표정이 어떤 유괴된, 납치된 사람의 표정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연기력이 필요하다. 네. 연기력. 연기력. 사진도 사진 찍을 때도 연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게 다 계속 본인이 연습하시는군요.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것도. 네. 웃는 것만이 아니라 섹시한 표정이 중요하지요. 섹시한 표정이 중요하지요. 그런 게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뭐 애국심 이런 건 필요 없네요. 뭐예요? 애국심. 애국심なんかはいらないですね. 세계에서 통용되면 오케이입니다. 사실은 글로벌의 사람인가요? AKB48 그리고 또 자매그룹 멤버가 총 237명이래요. 근데 그 전원에게 솔로 그라비아 페이지를 그라비아 잡지사들이 합심해가지고 할당한 적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기존 그라비아 모델들이 좀 소외되고 아이돌 그룹들이 그 시장에 들어왔으니까 충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KB48는 소녀 같은 이미지 소유 그라비아를 달는데 저는 조금 어른스러운 느낌이랄까? 아, 아딜트. 섹시한 거. 근데,やっぱ, 역시 같은 연령의 젊은 그라비아 아이돌은 좀 힘들죠. 나올 무대가 없죠. 그래서 지금 그라비아 아이돌들은 모두 열심히 하자! 라고 힘을 모으는 상태입니다. 頑張ってください. 頑張ります. 그러게요. 지금 아저씨 옆에 보고 있는데 보면은 약간 뭐 귀엽다거나 그런 이미지보다는 아, 표정은 물론 되게 귀여우신데 이 몸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되게 청숙한 느낌이 그냥 바로 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니까 얼굴이 사진으로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시겠지만 그 사진으로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정말 그 우리 흔히 말하는 CD 얼굴이라고 그러죠. CD 한 장에 얼굴이 들어가면 얼굴이 정말 조망만하고 그렇죠. 그런데 93. 그리고 60. and 90. 비현실적이에요. 마사오님이 이렇게 방송을 하시면서 이렇게 눈 마주치는 걸 쑥스러워하시는 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恥ずかしくて 매우 와와라인ですね 이런 걸 처음 봤어요. 저는. 되게 좋네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라비아 모델의 어떤 직업병? 아, 있어요. 그는 이런roph 모세가 한국에서는 困ることとかそれをエローサーハンって言う感じが違う。 やはり写真を向けられるとちょっとセクシーな表情をしちゃいますね。 あとは服で写真を撮るときにどうやってポーズを撮ればいいかが困る。 やっぱり露出をして水着とか下着のような格好で写真を撮ることが多いのでそれに慣れすぎてて服で撮影するときはどうしようって悩みます。困りますね。 着て撮影するときはちょっとどんなポーズを撮ればいいかって。 そうですね。それが仕事ですからしょうがないですね。 そうですね。 そうですね。 男性好きな場所です。 그 애로사항은 그렇고, 그니까 그 고말로 것도와 직업병. 직업병. 아, 사진을 동무들과 같이 찍고 있는 때에도 약간 좀 고유한 그라비아 포즈를 할 수 있어요. 역시 친구들과 사진을 찍을 때도 이런 그라비아 포즈로 찍어버려요. 아, 지금 시청자분들은 못 보시겠지만 지금 약간 마이 씨가 포즈를 취했거든요. 실제 그 그라비아 뭐라 그러죠? 수영복 입은 듯한 그런 포즈를 취하셨는데 예를 들면 집에서 가족 사진을 찍는데도 동생 졸업사진을 찍는데 가족들이 모여서 사진 찍는데 혼자서 빠밤 이렇게 찍는. 아, 그런 게 직업병이다.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피부 관리라든지 또 어떤 몸매 관리 이런 프로페셔널이니까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피부는 보통 기소 화장품? 아, 기초 화장품. 응,なんですけど 体은 그라비아 아이돌. 한국은 그라비아 모델이기도 일본에서는 그라비아 아이돌이라고 말하는군요. 아, 일본에서는 그라비아 모델이 아니고 그라비아 아이돌이라고 말하는군요. 아, 그럼 제가 아까 첫 질문에서 이걸 빼게 잘했네요. 그라비아 모델과 어떤 아이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그라비아 아이돌이라고 말하는군요. 그냥 그라비아 아이돌이라고 말하네요. 그라비아 아이돌. 그라비아 아이돌. 네, 그라비아 아이돌. 그라비아 아이돌. 아, 몸매 관리는. 그라비아 아이돌이라고 말하는군요. 그라비아 아이돌이라고 말하는군요. 그라비아 아이돌이라고 말하는군요. 너무 마르면 안 되는군요. 너무 마르면 안돼요. 그래서 음식은 많이 먹어요. 하지만 역시 조아줄 부분은 조아줘야 돼요. 남자들은 역시 가슴이 있는 편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S라인을 확실히 예쁘게 하기 위해서 근력운동을 해요. 식사는 자유롭게 마음껏 드시는데 운동으로 몸에 관리를 한다. 좋은 대학을 가려면 국영수 중심으로 교과서를 공부해 놓고 너무 하나만 한 얘기를 하는데 뭔가 본인만의 희비츠나 호호? 비법? 아, 비법. 음, 저는 오스에 많이 먹어요. 식초를 많이 드시네요. 네, 옛날에부터 식초. 가슴 위에서? 아, 식초랑 가슴이랑? 여성, 여성은? 식초를 많이 먹으면 가슴이 커지나요? 나, 나는. 저는. 네. 옛날에부터 식초랑 나뚜을 많이 먹었어요. 아, 네. 이게 지금 이렇게 방송에 나가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식초 광고를 홍초라든지 광고를 받아 놓고 이걸 해야 되는데 아직 광고가 들어오기 전에 아, 그럼 되겠다. 음용식초 있죠. 마시는 식초. 음. 그런 거 광고를 받고 나서 이 부분만 잘라서 계속 내버리는 거야. 아, 그럼 되겠네. 그런 비법이 있다는 거죠. 식초. 그리고 또 낫도. 낫도. 식초나 낫도가 동의날 것 같은데요. 나이즈? 나이즈? 동의날 것 같은데요. 콩. 아, 근데 이거는 근데 마이씨가 이렇게 말해도 유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아, 이덴가 이지방노의 교다도. 아, 네. 네. 이게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지. 형이랑 제가 식초나 홍을 먹는다고 해서 SF라인이 되진 않죠. 그렇죠. 네. 내가 식초로 목욕을 해봐라. 네. 그러니까요. 아무 관계가 없죠. 앗도, 가슴 마사지. 가슴 마사지. 가슴 마사지? 가슴 마사지. 가슴 마사지. 가슴 마사지. 가슴 마사지? 네. 아, 혼자서 해요. 네. 네. 아, 좀 네. 뭔가 어시스탄트가 이래 맛없나요? 아, 이란아이데스. 네. 필요없어요. 아, 정확하게 말씀하시네요. 필요없다고. 참고로 이 방송 전에 얘기인데 마사오님이 오늘 제일 기대했던 거는 하카세마이 씨랑 같이 술을 먹는 거였는데 하카세마이 씨가 끝나고 나서 친구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술 약속이 취소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들어오기 전 상황을 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끝나고 술 먹자 그랬더니 친구랑 삼청동에서 간장게장 먹기로 했다 하지만 너는 껴주지 않겠다 그렇죠 제가 어제 또 주의를 드렸어요 마사오님이 무언가 하면 꼭 말씀을 해주시라고 되게 위험한 사람이라고 네 많이 들었어요 마사오님이断돼서 신조가 도키도키 쓰기 때문에 이 노치가 미지각이 났고 카나시데스네 귀여워요 귀었네요 아야말던 거 같습니다 마사오님이 좀 살살 녹고 있습니다 앞에서 표정을 보니 한국에 온 이유 네 옛날부터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한번 한국에 살고 싶었어요 근데 일이 좋은 타이밍이었어 좋은 타이밍이란 건 왜 좋은 타이밍이죠? 올해 3월까지 큰 계약 이미지가루 계약이 있어서 끝났어요 큰 회사 이미지가루 큰 회사의 이미지가루 이미지가루 네 바친코 회사 이미지가루 계약이 끝나서 끝나고 백수가 돼서 백수가 돼서 네 나이 대분들이 좋아하시는데 네 그때는 아줌마들 좋아했을 때 처음에 한류붐은 아줌마 맘였어요 저는 그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정서가 아줌마네요 네 맞아요 고코로와 오바아삼 네 그리고 연사마는 그렇고 마사마는どうですか? 응 응 誰ですか? 누구예요? 지금 앞에서 마사오님이 자기를 가르치면서 마사마는どうですか? って言ったんですけど 말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오늘 여러 번 거절당하네요 레이싱 모델이라든지 한국에 한국의 레이싱걸 또는 맥심이라는 짜슈 맥심 그리고 스타 화보 이런 한국의 그라비아 수준을 평한다면 레벨 한국의 그라비아 아이돌의 사진과 모델의 레벨은 어떤가요?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있어요 한국에서도 그라비아 아이돌 같은 거 네 있죠 있어요? 유명해요? 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라비아 아이돌이라는 그런 장르가 있기보다는 보통 연예인이나 탤런트들이 좀 화보를 많이 내는데 일본처럼 다양하진 않아요 아니 근데 연예인이 화보를 내는 것은 요새는 별로 없고 말이 스타 화보되지 이름이 스타 화보라는 게 있는데 보면 되게 유명한 게 뭐냐면 어떤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뉴스가 사고가 났다던가 빌딩이 무너졌다던가 무슨 큰 사고가 나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속보가 막 뜨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클릭하러 들어가요 그러다가 어떤 황홀한 뒤태 이런 사진을 클릭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옆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엉뚱하게 열어보는 것들이 다 그런 그라비아 사진들이 그래서 시장이 꽤 메이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있죠 아 근데 보신 적이 없다 그럼 비교가 안 되네요 그럼 뭐 수준을 평가하실 수는 없을 거고 제가 본 입장으로는 저번에 이제 같이 방송할 때 그 하카세마이 씨가 본인 사진집을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봤는데 제가 느낀 거는 되게 자연스럽게 찍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많이 좀 꾸미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하카세마이 씨 사진을 보면은 뭐 옆에 계셔서 좀 부끄럽지만 부라의 끈이라든지 이런 스타킹을 올리는 자국 같은 것도 다 담아서 되게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는 게 컨셉인가봐요 일본이 그런 걸 뛰어놔 아 예 정말 부러워요 일본 그라비아 사진은 스토리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느낌은 알 것 같아요 남자가 만지고 싶다라든가 안고 싶다는 느낌을 사진에서 확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장도 아마리 신ないです 스피인 스피인 치카이 나추럴 한국말로는 생얼이라고 하죠 생얼이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도 보시면 화장이 별로 안 진하세요 진짜요? 아닌가? 자 개인적인 질문 연수입 1년 정도 수입 낸슈ですね 낸슈 옥가네 와 도노 브라인ですか? 뭐 그라비아 아이돌은 길이 사가 차이 많아요 그러면 3년 동안 11개의 DVD를 내셨다 그랬는데 간단히 말해서 뭔지 모르겠어요 DVD는 DVD도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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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단 5만원에 1번 の人 もいれば 90만 の人 もいる 90만 90만 원 5만 の人 もいる はい もう 私は3年で 11번 出したんですけれど やっぱり どんどん 上がっていきました やっぱり 初めは やっぱり デビューのときは 少なかったですけど どんどん やっぱり 出せたので どんどん 上がって デビューのときは 5배 무서운 경험は 없었어요 遅いのはありますね 何年くらい 時々あります 今 지금도 韓国でも 韓国ではまだ経験してない ですね それか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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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回 ごくはく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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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人数が 何人程度 되나요 もう 数え切れないです あ 셀 수 없다네요 여기서 또 ごくはくした 韓国에서 이제 6개월 정도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학교에도 남자친구분 남자 동료분들이 있을 텐데 한국에서 ごくはくした 人数は あります 日本の 母国では 男子が ありません あ あ あ そういうわけでもないんですけど あ そ속사가 일부러 男子が 없는 곳에 보냈다던가 그런 건 아니에요 偶然に? 偶然に! 偶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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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にファンたちがいろいろいますよね? はい。 どのくらいですか? わからないです。 でもイベントとかそういうことをするので、ペンミーティング買った後。 やっぱり来てくれる人はいますね。 グラビアアイドルのイベントに来る方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限られてるんですね。 アイドルのコンサートよりもやっぱり小規模。 少ないです。 グラビアアイドルファンっていうのは。 日本に 몇名 있는지는 저도 몰라요。 でもイベントなパーミィティング 같은 걸 하니까、 くていうとその場に来る人もいいんですよ。 プラビアアイドルのイベントに来る人もいいですよね? イベントなファンミーティングもある人も多いです。 アイドルコンサートによるペンが低いです。 このファンにも受けた点で、 お願いであることのファンからメディアのファンを受けたりするのに、 お願いでいいですか? 매일 매일 편지를 써서 그걸 한 번에 전해준 거에요. 그거는 감동이겠네요. 매일매일 학과세마이시를 생각했다는 거니까. 몇백 통이예요? 몇백 통이예요. 몇백 통이예요? ずっと 매일 매일 통이예요? 네. 몇백 통이예요? 그럼 편지 자체가 몇백 통이란 얘기예요? 그러게요. 그걸 한 번에 받으셨다니. 그러면 혹시 펀랑 같이 만난 일은 있나요? 아니요. 아, 아니요. 아, 그럼 희망이 없어지네요. 팬과 사귀를. 뭐라 그러냐면. 그럼 몇백 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어느 팬으로부터? 그래서 했더니. 그러게요. 아쉽지만 하카세마이시 팬분들은 실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활동했을 때의 방송이나 연예계 그런 것과 한국에 왔을 때의 어떤 후인기, 분위기 차이 뭐가 있을까요? 후인기 차이는 차이 없어요. 똑같대요. 여기는 되게 차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하는 방송에서는. 그러고 보면 마이 씨가 지금 여기에 계시지만 일본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개그맨들이랑 레귤러 방송도 같이 하시고. 안자슈랑도 방송했어요. 산도이치만도가. 그리고 영화도 찍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런 분을 모시고 저기서 이제 담배 피우고 막 기다리라고 하고 이런 대우를 받으시는 거는 처음일 것 같아요. 마사오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하고 안 들어요. 일본에서는 엄청난 모델이신데. 그라비 아이돌인데. 알겠습니다. 오늘 반가웠고요. 반가웠어요. 마지막 질문. 네. 우리 언제 술 마셔요? 언제 마실까요? 그런데 월요일이면 일본으로 돌아가시잖아요. 네. 맞아요. 다음 주 월요일? 네. 왜? 네. 술 마치니. 술 마셔요. 도요비니. 시현이 너무 마셔. 약속이 있어요. 안 되네요. 내가 진짜 약속이 있는지 파고 싶은데 참겠어 이번에는. 그런데 방송하시러 한 달에 한 번은 한국에 또 들르신대요. 그때 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물론. 라이게치니. 네. 다음 달 기회가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없을 것 같아. 대성 약속이 있을 계획이시네요. 나도 눈치라는 게 있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요. 네. 지금 하카세마이 사항이 돌아갔는데. 네. 형 그렇게 긴장된 거 처음 봐요. 그런데. 네. 거절했잖아요. 그렇죠.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방송 프로니까 연예인이니까 웃자고 하는 줄 알았어요. 네. 진짜 내? 네. 친구랑 오늘 약속이 있다잖아요. 아니. 그런데 같이 끼자. 같이 낄 수도 있잖아. 내가 무슨 연쇄살인 보면? 아니. 사실 제가 어제 마이 씨랑 회의한다고 노량진에서 갔었어요. 제가 같이 방송하는 작가랑 피디분들도 아부나이 니온고 팬이신데 아부나이 니온고에 나간다고 하니까 마사오님은 뭔가를 만진다거나 뭔가를 말하면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면 된다고. 그냥 안 된다고만 하면 된다고. 거절을만 해라. 네. 그런데 실제로 약속이 있었겠죠. 택시 타고 그렇게 서둘러서 돌아가시는 거 보면. 도망가듯이. 네. 탈출하듯이.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 들어보니 마사오님이 말씀하시니까 내일도 약속이 있을 예정이고 모레도 약속이 있을 예정이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 아무리 연애를 했지만 한 달 후 6개월 후까지 너무 바쁜 거 아니야? 저는 그게 신선했어요. 마사오님이 아까 이제 1층에서 아카세마이 씨를 모시고 왔는데 마사오님이 스튜디오에서 그렇게 얼굴이 밝게 져서. 말을 안 하는 거를 처음 봤어요. 제가 오히려 당황했어요. 손님을 모셔왔는데 저는 좀 마사오님이 이렇게 말도 걸어주고 재미있게 해 줄 줄 알았는데 마이 씨가 앞에 있는데 막 휴대폰 보고 있고. 눈을 못 맞을 수 있어요. 꼭 저 사람이 어딜 보고 있지라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 제가 내 가슴을 보고 있구나 하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애써 안 쳐다보려고 애를 썼죠. 신뢰될까 봐. 그렇죠. 그런데 진짜 크다. 그리고 허리 잘록하고 다리 늘씬하고 정말 애니메이션 몸매. 실제로 보니까 좀 식은 땀이 났네. 참고로 이거는 마사오님이 성희롱적인 발언이 아니라 카세마이 씨 본인이 직업이 그라비아 아이돌이다 보니 본인도 본인의 가슴이나 몸매에 대해서 그런 프라이드라고 하면 그럴까요? 그런 거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본인도 그랬잖아요. 인터뷰에서 잘렸나? 인터뷰에서 그랬잖아요. 내새롭게 보는 가슴. 되게 성격이 시원시원하시고 좋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마사오님의 그런 모습 약간 버벅거리고 그런 걸 처음 봤다. 좀 압도당했어요. 그러니 진짜 누가 있을까. 우리 박보영 씨라든지 우리 서현 씨. 실제로 보면 어떨까. 마사오님 이러면 제가 나중에 또. 내가 막 오금이 저릴 것 같아. 사람을 또 모시고 오면 이렇게 신뢰되는. 괜찮아 오셔. 말도 잘 못하고 오면 얼굴만 빨개져 있구나면 제가 어떻게 모셔옵니까? 앞으로 많이 그런 경험을 해서 쌓아서 그런 분들 앞에서도 평소같이 추태를 부릴 수 있는 그런 마사오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지시가 섭섭했을 것 같아요. 지시한테 그렇게 나이도 비슷한데 마이 씨랑 그렇게 막 하고. 쟤는 못생겼잖아요. 왜 와? 와? 오늘 많은 걸 했죠. 정말 슉슉슉 시간이 빨리 갔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아이돌 특집을 한다고. 앞에서 OJS48이랑 그런 빛 채무 아이돌 그런 걸 하고. 정말 뜬금없이 정말 유명 아이돌분을 모셨어요. 그라비아 아이돌. 우리 배웠죠. 그라비아 모델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라비아 아이돌이라는 말을 쓴다. 일본에서는. 그리고 이제 한색가위에서 이런저런 소리들을 했고. 모르겠어. 머릿속에 온통 수박만 하는. 나중에 사진을 이렇게 올려드릴 텐데 그걸 보시면 마사오님이 얼마나 해맑게. 그 사진을 거기다가 올리면 되겠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이 키즈 채널. 텔레그램 채널 아브라이 키즈. 거기다 올려드릴 테니까 니들도 보고 마음껏 부러워하세요. 자 오늘 그러면 1부 한색가위와 니뽕이다.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오늘 아니구나. 내일이구나. 일주일 후죠. 일주일 후인가요? 네. 그냥 붙이자. 네. 일주일에 두 번 올리지 뭐. 일주일에 두 번? 그렇게 하지 뭐. 그럴까요? 뭐 보고 그거는 또 우리 지시피리가 잘 판단해서 알아서 올리겠죠. 어쨌든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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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